또다니 편히는 마음속으로 눈으로 닿아보면 날 보호하지는 예수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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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기대 외침보다 운명 있는 말씀 눈으로 닿아보면 보호하지는 예수의 고향 우리 이제는 십기로 다시 온전 괴하는 예수 비밖의 예수의 비밖의 아멘 우릴 청력하며 친구들에게 하시는 예수 비밖의 예수 비밖의 예수의 비밖의 아멘 신청을 은혜의 증거 주 만날 때 길이 당신의 은혜이 나가네 은혜진 안고 지구 온걸로 닿아 소소 지구 지구 부모 ê